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너무 많이 와주셨네요. 너무 멋있어요. 우리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. 정식으로 우리 세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정세훈이라고 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훈 씨 떨리진 않아요. 데뷔 때 쇼케이스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쇼케이스 하시는 건데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는. 너무 떨리죠.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저희도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그냥 항상 무대 설 때마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세훈 씨하고 인연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남자다워지고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 세훈 씨가 지금 겉으로는 전혀 떨고 있는 모습이 없을 텐데 속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긴장감을 풀어보고자 포토타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훈 씨 마이크 저한테 잠깐 전달해 주시고요. 우리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세훈 씨의 예쁜 사진 담아 주실 거라 믿고 있거든요. 자 포즈 정면 컷부터 5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면 포즈 5초 취해 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. 자 오른쪽으로 포즈 한번 취해 볼까요. 자 포즈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버즈 가겠습니다. 버즈 취해 주세요. 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곡은 우리 정세훈 씨의 2018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네 베이비슈 아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. 네 자 오늘 배경음악으로 함께해 주고 있고요. 자 다시 가운데로 자리를 해주시고 어 우리 세훈 씨 포토타임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앨범 타이틀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. 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여주신 모습을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훈 씨가 좀 기분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포즈를 한번 취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자 먼저 밝은 플러스 업된 우리 세훈 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 주세요. 하나 그렇죠. 아 이거 파워업 자세 아닌가요. 네 우리 세훈 씨가 항상 힘이 좀 딸릴 때마다 힘을 얻을 때 포즈를 취하는 파워업 자세입니다.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. 자 지금은 우리 세훈 씨가 업된 상태입니다. 네 무선 상태가 아닙니다. 업된 상태 우리 세훈 씨 네 아 잘해주고 있습니다. 자 왼쪽으로도 아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상태의 정세훈입니다. 네 이 자세만 하면 우리 세훈 씨가 그렇게 힘이 난대요. 그래서 뭐 우리 팀 정세훈에게도 항상 전파하고 다니는 네 파워업 자세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센치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섹시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이너스 0 상태에서 우리 세훈 씨가 기분이 좀 마이너스일 때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 주세요. 네 마이너스일 때 조금 오늘 제 기분이 좀 센치해요.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번 앨범 타이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요. 네 많은 분들께 좀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네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 오른쪽으로도 가볍게 네 마이너스 느낌 가볼까요? 네 아 추워요 마이너스 약간 추워요. 네 괜찮습니다. 자 왼쪽으로도 가볼까요? 네 마무리로 자 우리 세훈 씨는 뭘 해도 굉장히 보호해주고 싶은 네 그런 또 마음을 생기게 하는 분이네요. 자 좋습니다. 네. 네. 네08E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